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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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카운터 같아 너가? 라이즈가 라이즈도 피해도 많잖아 피해도 많고 속박이 생각보다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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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템이랑 피마나 피템을 피하이 파인 라이즈 고춧가루 도워도? 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용유 마pit 청 liberty 응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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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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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네 출근했어요 업 할까요? 음 네 오므디입니다 아 이거 보면 안되는데 아 어쨌든 네 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어 아 응 2 어디예요? 거기서 뭐해요? 어 저 내려갑니다 담배한테 피우시오 네 끝도 알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어차피 변하지 않았어요? 세 개로 가시죠 응? 세 개로 가고 싶어요 고마워 눈이 괜찮아요? 눈? 봐봐요 눈 빨개요 빨개 눈이 빨갛다고 지금은 깜깜하고 빛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깜깜한데 라이스까지 있으면 옷이 없으면 어디 형 원래 안경 안쓰죠? 모르겠어요 원래 쓴다고? 근데 여기 짱 이렇게 생기는데 이 안경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안 썼던데 날씨도 약간 있어요? 그죠? 날씨도 약간 있어요? 날씨도 약간 있어요? 아 어좉네 근데 나도 날씨께 약간 있거든요 서관이는 거기서 출근하는거 찍은거야? 네 거기서 나오면서 출근하는거 찍은거야?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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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울리시는데요? 나하고 울장하나 그래갖고 하나씩 찍어 하나씩 찍어 그냥 진짜 나도 그 생각 했는데 ه 머리 스타일이랑 헤어 색깔이랑 몸집이랑 다 비슷한데요? 키만 야 오토바이를 오늘 오토바이 를 못한다고 한 번 갖다 타야 된다는 느낌. 진수 타고 다니는 거를 차별장 넘치하고.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왜냐면. 뒤에 기대해야 되네요 지금. 쌤 하이. 그냥 비와 할 수가 없어요. 위험해요. 비와요. 아니 오늘 안 온다. 비 오잖아요. 스마트폰에. 맛있다. 여덟이가 그만 가지 말고. 비 박스 찍는 것 같아. 네? 비 박스 찍는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. 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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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ze. 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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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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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없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네 네 이건 왜 다섯식 까지에요 아니면 다섯식부터에요? 까지 케익이요? 네 네 똑같은 샌드위치로? 아 아 아니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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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거 제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왠지 네 그거 네 속도 낮추면서 하는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개 한군데가 아니라 두군데 두세군데 들려야 되는거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